네, 안녕하세요. 그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의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병을 찾으려 애써왔습니다. 세균과 같은 미생물은 병의 원인으로 더럽거나 무서운 존재로 낙인 찍혀왔지만 최근에는 우리 몸과 함께 공생하면서 수많은 유익한 기능을 주고받는 공존과 화합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다면 소금은 정말 배신자일까요? 소금은 건강의 적, 질병의 원흉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토피와 비염, 온갖 염증과 알레르기 질환은 늘어만 가는 걸까요? 이 책은 소금에 대한 또 다른 극단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주요 맹점처럼 사람의 개별성과 주체성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치유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할 마땅한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을 테니 흥미로운 부분은 선택하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의 건강백서, 오늘은 소금 이야기, 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김은숙 장진기 지연, 앵글북스에서 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멀쩡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과를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염, 중위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부위별로 가야 할 병원이 다르다 보니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비염에 피부염도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위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 모세의 기관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페체트병, 신종 질병도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매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도, 부패방지 역할을 한다. 염증의 염은 불화자가 두 개다.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그쪽으로 긴급하게 혈액을 보낸다. 혈장과 백혈구가 치료를 하기 위해 상처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신호를 보낸다. 영어로 염증은 inflammation으로 불을 의미하는 flama, 즉 불꽃 속에 있는 상태다. 이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 화기가 성하면 수기로 수극화해야 한다. 물로 불을 다스리듯 계속해서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염증이 사라진다.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몸에 수기운이 충분하다면 불이 나도 금방 진화되지만 수기가 모자라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평소 수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 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기가 부족해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린다. 혈중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진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모기한테 물려도 상처가 덧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 비염, 중이염, 결막염, 피부염, 위염, 인후염 등 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생긴다. 온갖 병명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 내성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의학 문원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층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을 보면 소금의 여러 효능을 설명하며 소금을 끓여 창을 씻으면 종독을 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본초 강목을 보면 도끼를 죽이며 온갖 상처에 살이 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민간에서도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발라주거나 다치면 된장을 발라주는 등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왔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셀메타볼리즘에 기구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도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부위에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암울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암운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지,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소금으로 염장하면 잡균이 생기지 않아서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다. 가을에 김장을 하고 젓갈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이런 음식이 필수였다. 인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소금으로 염장한 식량이 있어서 가능했다. 상가집에 다녀오거나 전염병이 성행하는 지역을 지날 때 시체를 염하거나 만질 때면 소금으로 손발을 씻고 이를 닦고 몸을 씻게 하고 소금물을 마시게 하여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소금이 가진 살균력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풍습이었다. 그늘지고 습하고 불결한 곳 하수구 주변 쓰레기장 등에 소금을 뿌리면 팔이나 모기의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벌에 쏘이거나 지내에 물렸을 때도 된장이나 소금물을 환부에 발라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에 이상이 생기면 뿌리를 살피듯이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이상 증상의 뿌리부터 다스려야 한다. 우리 몸은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간이나 신장에서 미처 해독할 수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찌꺼기가 피부염증 형태로 드러나고 잇몸이나 눈, 혀, 코 등의 감각기관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처럼 짜서 밖으로 배출할 힘이 없을 때는 내부 어딘가에 노폐물을 쌓아둔다. 그러면 위염 대장염처럼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굳어서 덩어리나 종양이 되기도 한다. 눈과 코, 입, 치아, 피부처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의 염증부터 뼈와 힘줄, 장기까지 염증을 달고 사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 모닥불이면 양동이 하나로도 쉽게 끌 수 있겠지만 집에 불이 나고 산과 들에 불이 났다면 소방차가 몇 대씩 오고 헬기가 동원되어도 몇 시간,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 염증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소금과 물의 양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염증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간다.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식사 외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라면 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모든 염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에 따라 장기나 부위에 따라 추가해준다. 사례 고관절 괴사와 어깨염증 역류성 식도염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 50대 초반의 제이 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갈 때마다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진행 정도를 보고 수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답답해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제이 씨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만성 소화 불량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력도 약하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 주변에서 문자나 메일의 내용을 읽어줄 정도라고 했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내왔지만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는데 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생이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잠도 필요하다. 염증이 있거나 손상당한 부위는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염증을 잡는 깨끗한 소금을 비롯해 고관절 기운의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인 간담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섭생하기로 했다. 팥, 보리, 밀, 귀리 등 간담을 풀어주는 곡식을 바탕으로 신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 영양을 해주면서 힘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 정도 꾸준히 먹었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두 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에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져 그의 가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만큼 모든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고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뉴머티즘은 관절염증이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뉴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해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출산 전 후에 냉기가 들거나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 등에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과 같은 상태여서 물을 부어도 겉돌기만 한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처음에는 소금차 형태로 따뜻하게 마시면서 곡식 주머니, 찜질팩 등으로 배를 데우고 족탕, 각탕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귀에 이상이 온다. 모든 감각기관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과 밀접한 감각기관인 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중위염, 이명, 청력 이상,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오행에서 숙인 신장과 관련이 있다. 신장의 문제라고 해도 현대의학에서 진단받는 병의 개념과는 다르다. 신장이 지닌 힘, 신장이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지 조직 이상이나 손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물과 소금의 수기를 보충해주면 귀에 뿌리 격인 신장이 튼튼해지면서 관련된 증상이 사라진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염분과 수분 보충을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초기에 진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진행되어 중위염까지 갈 수 있다. 비염과 천식 소금이 필요하다. 요즘 비염 없는 아이를 찾는 것이 더 빠를 만큼 비염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 비염도 염증이기에 소금 부족이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찬물을 즐겨 마시면서 몸을 별로 쓰지 않는 생활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아래는 차갑고 위쪽은 뜨거운 상태로 만든다. 비염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왜 내 몸이 콧구멍을 막고 있을까? 왜 콧물을 수시로 흘려보낼까? 비염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바람 이 공기가 자신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분비물을 만들어 계속 점막을 촉촉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인 폐와 다른 내장기관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인 것이다. 체온을 올려주고 염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해당 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계속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면서 비염 증상도 사라진다. 비염 비염은 종류에 따라 소금 섭생 도 다르다. 첫째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 경우 콧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달라붙어 있다. 뻑뻑한 코가 뒤로 넘어가서 특히 잘 때 괴롭다. 심하면 염증이 쌓이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충농증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염분과 수분으로 염증을 잡고 농도를 희석시켜줘야 한다. 뻑뻑한 코를 부드럽게 만들어 밖으로 배출하려면 소금과 함께 목기인 신맛 나는 것들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소금차에다 레몬즙이나 레몬차 오미자차를 섞어 마시면 좋다. 둘째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인 경우 콧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재채기를 자주 한다. 이때는 소금과 함께 폐의 대장 기운을 튼튼히 하는 금기의 매운맛으로 영양해준다. 소금차는 기본이고 여기에 맵고 화한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알레르기성 비염인 경우 환절기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더 심해진다. 체온이 떨어져 있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데 상화기에 해당하는 떫은 맛을 보충해주면 좋다. 소금차와 함께 꾸지 뽕차나 따뜻한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 사례 비염 비염과 천식 피부 건조 가려움증 40대 중간에 엘씨는 중학교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해왔다. 환절기에 심해졌다가 한겨울에는 조금 덜한 것 같다가 봄이 되면 재발하고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염이 심했다. 비염도 비염이지만 한 번 시작하면 발작하듯 멈추지 않는 천식은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자다가 발작처럼 천식이 시작되면 흡입기로 겨우 버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비염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데 이때 온몸의 피부가 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몸속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 극다 보면 피가 나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다른 곳이 더 가려워 피부병까지 생겼다. 피부과에서는 비염약을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 주름도 늘어나고 외모도 나이보다 더 들어보여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생각처럼 물이 먹히지 않았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기만 했다. 비염과 천식으로 숨이 차서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보니 두통이 시달렸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목도 잘 쉬고 수시로 가라앉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고 싶어 자연치유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엘씨 역시 저염식하던 식습관을 바꾸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기로 했다. 곡식 위주의 섭생으로 영양을 하면서 깨끗한 소금을 하루 세, 네 번 정도 먹고 비염이 심할 때는 소금량을 더 늘려 먹었다. 소금을 먹으니 물도 자연스럽게 당겼고 소변량도 늘어 부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졌다.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따뜻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충분히 마셨다. 찬물을 먹던 습관도 바꾸고 천천히 걷는 운동도 병행했다. 그러자 차츰 코가 시원해지더니 비염이 좋아지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 건조하고 푸석하던 피부도 윤기가 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그 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가족들을 보살폈는데 비염과 여드름이 심했던 아들과 딸도 건강해지고 통풍과 탈모로 고민하던 남편도 건강을 찾았다. 지금은 온 가족이 10년 넘게 소금 섭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어혈을 풀고 피를 맑게 소금을 먹고 건강을 찾은 사람은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의 하나가 정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하는 일이다. 노폐물이나 중금속 불필요한 지방질을 배출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안색이 탁해지고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몸의 여러 조직이 딱딱해지고 여기저기 당기거나 결리는 곳이 많아지고 쉽게 지치고 피곤할 뿐 아니라 오래된 세포의 교체가 늦어져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도 없어진다. 죽은 깨나 기미는 죽은 세포의 일종이며 깨끗한 물과 소금은 세포 재생을 도와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킨다. 몸속에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중금속 지방 유해가스를 흡착해 밖으로 빼내고 요산 요소 활성산소 등 찌꺼기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신장의 200만개에 달하는 네프론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구체는 하루 16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 깨끗한 피는 재흡사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방광염 신우염 요로결석 신장병이 생길 수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가 끈적거린다. 탁한 혈액은 가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시력이 약해지고 뇌혈관이 막히고 노폐물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뼈와 근육 피부가 약해져 성장과 재생도 둔화된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 에너지가 생긴다. 탁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던 고혈압 상태도 좋아져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꼴절이나 타박상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물과 소금은 꼭 필요하다. 멍은 그 부분에 어혈이 고여있는 것인데 이때 소금을 먹으면 고인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보다 물과 소금을 넉넉히 먹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하다. 소금으로 피부 미인 되기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등 절세미녀들이 소금으로 목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생기지 않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뀐다. 소금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밀어내고 짜내어 혈액을 맑게 해준다. 또한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해 건조함을 막아주고 염증을 없애주어 피부 트러블이나 뾰루지 등을 막아준다.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았던 사람 화장품 하나에 수십만 원을 썼던 사람이 로드숍에 저렴한 화장품을 쓰고도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 커버력 좋은 화장품을 덧발라야만 외출이 가능했던 사람이 스킨과 로션만 바르고 맨 얼굴로 외출할 수 있을 정도다.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내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요즘은 아토피가 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등의 피부 질환은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고 대처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염증이다.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한데 피부염도 마찬가지다. 피부가 안 좋다 보니 가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반응이 나타나면 그 음식은 바로 경계 대상이 된다. 그처럼 가려 먹고 금하는 것이 많아도 생각처럼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다. 심한 경우 영양실조 진단을 받기도 한다. 피부를 고치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이 먼저다. 건강해지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진다. 입에 맞게 간을 해서 간간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 몸은 짭짤한 음식이 당긴다. 짭짤한 김이 좋고 장조림이나 장아찌 짭조름한 반찬이 맛있다. 특히 아이들은 입맛이 살아있고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다 보니 밥상에 소금을 두면 깜짝 놀랄 만큼 짭짤하게 간을 해서 먹는다. 음식을 짭짤하게 먹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식사 외에 따로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차 몇 대만으로 금방 진화되는 불과 몇 날 며칠을 꺼야 하는 불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필요한 소금량은 사람마다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건조함을 잡아라. 탈모 건선 노화 주름 아기 피부의 핵심은 수분이다. 신생아는 몸에서 수분이 80% 가까이 된다. 어린 나무일수록 물기가 많고 나이들수록 물기가 줄어들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무작정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물을 보유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서 쉽게 주름이 생긴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꽃나무가 자랄 수 없듯 건조하고 열기가 많은 두피에서는 머리카락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염분이 많이 부족하면 물이 당기지 않는다.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몸은 물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시 빼낼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뾰루지나 잡티도 많이 생긴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살이 아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와 근육은 탄력을 잃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갑자기 노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 생리 불순이 생기는 등 후유증도 있다. 그런데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면 부지런히 수분크림을 바른 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머리 쪽에 떠있던 열을 내려주면 두피에 힘이 생겨 탈모가 멈추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긴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류와 뒷머리 부분의 탈모가 심해진다. 또 심한 곱슬머리가 되기도 하는데 소금이나 소금이 들어간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머릿결이 많이 펴진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발기부전 성욕 감퇴 젊은 남성들 가운데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심한 경우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때부터 발기부전이었다는 남성도 있다. 특히 학창시절의 모범생 소리를 들으면서 입시 공부에 올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꽤 있다. 머리 쪽으로 기운이 너무 쏠리고 몸을 거의 쓰지 않다 보니 상상이나 꿈속에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탈모, 비염, 고혈압, 통풍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 부분은 아예 포기하며 산다고 쓴 웃음을 짓기도 한다. 또한 정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발기는 쉽게 되지만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경우 물과 소금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거나 몸속 진액 부족으로 성생활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피하게 되어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몸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수기운이 부족하면 이처럼 성별과 상관없이 성생활이 힘들어지고 즐겁지가 않다. 이런 문제는 물과 소금을 기본으로 부족한 수기운을 채워주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사례 발기부전과 탈모 30대 후반의 직장인 SC는 디스크와 탈모 만성피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나름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발기부전이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탈모 허리병 발기부전 약한 치구력 땀 조절이 안 되는 증상 등이 모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육기 잡곡 중심의 식사를 한 끼 이상 꾸준히 하면서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고 소금은 식사 외에 하루 3번 정도 따로 챙겨 먹었다. 소금을 시판되는 보리차 음료의 1% 농도로 타서 점심때부터 물 대신 마시기도 하고 이온 음료에 타서 먹기도 했다. 그냥 물보다 잘 넘어가서 먹기도 수월했다. 또한 걷기로 체력을 기르고 뒷심을 기르는 허리 운동 등등을 등과 뒤쪽을 풀어주는 체조등을 등틈이 했다. 소금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함이 덜하고 야간요가 없어지고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일이 줄어드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2주일 정도 지나자 발기부전이 해결되었다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이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급하게 먹던 습관이 사라지고 식사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체질적으로 수기운이 약한데다가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온 가족이 저염식을 해온 탓에 그동안 염분 부족이 심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꾸준히 섭생한 결과 몇 개월 뒤에는 머리숱도 많아지고 두피도 깨끗해졌다. 윤기와 빗기 없이 허옇던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등 피부가 좋아지고 탈모가 해결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잤다는 느낌이 들면서 피로감이 사라졌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실행력도 향상되어 업무와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 5년 차인 지금도 스스로 소금량을 조절하며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난임 유산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난임의 경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난임 문제로 상담하러 오면 우선 임신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잉태하려면 물기, 온기, 걸음기가 필요하다. 이 중 물기와 온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생명체는 있어도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생명체는 없다. 오행의 기운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수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기운이 튼튼해지면 남자는 정자수도 많아지고 활동성도 좋아지며 여성은 적당한 온기와 물기가 있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 난임 검사를 한 결과 정자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면 인공수정을 고민하게 된다. 한편 정자수의 이상이 없고 활동성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남녀는 음양 관계로 모든 면에서 상대적이다. 여성은 질이나 외음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한 산성을 띈 분비물이 나온다. 반면 남성의 성기에는 알카리성 분비물 중탄산 나트륨이 나와 산성을 중화시키고 정자가 살아남도록 해서 무사히 수정에 까지 이르게 한다. 남성의 경우 사정을 하더라도 나트륨이 부족하면 수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음식의 간이 짭조름해야 소화도 잘 된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만 이 아니다. 과거에는 냉동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소금을 썼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냉장고가 몇 대씩 있는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간장 된장 장아찌 같은 염장 식품을 먹는다. 소금의 삼투합 작용은 수분은 빼내고 적당한 염도를 배게 한다. 그리고 부패성 미생물 작용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의 발효 기능을 활성화 한다. 짠맛은 입맛을 도두는데 입맛이 없을 때 간장 게장은 밥 도둑이 되고 참기름에 간장을 넣어 슥슥 비벼 먹거나 장조림 장아찌 등 짭조름한 것이 들어가면 없던 식욕도 생긴다. 여름에 오이지 짠지 같은 것을 먹고 나면 피곤이 가시고 기운이 나고 더위에 지친 입맛도 돌아온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게 좋다. 수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먹어왔던 소화제를 끊고 입이 짧은 아이가 먹성 좋은 아이로 바뀌고 늘 가스가 차서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져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다. 짭조름하게만 먹어도 속은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진다. 옛 문헌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오래된 체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입맛대로 짭조름하게 먹고 필요한 경우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료가 들어오거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때 두드러기나 뾰루지 같은 형태로 드러난다. 피부 트러블의 상당수가 소화와 관련이 있다. 소금과의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해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 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은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키 규조 박사의 말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의사와 영양학자, 건강 칼럼니스트 가운데서도 저염식 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블로그나 책을 통해 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와 한의사가 늘고 있다. 해외 여러 매체와 연구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저염식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하루연분 섭취량 5.8g 미만이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IOM 전문위원회는 연분 섭취와 건강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 보고들을 검토한 뒤 연분 섭취량 측정법에 한계가 있으며 증례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소금 섭취를 3.7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심장협회의 권장안도 부정에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관계의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저염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의학 전문지 랜시세 최신호의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저자인 앤드류 매트의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느냐 의 여부다. 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혈압이 질병의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고혈압이 모든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도 입증된 바가 없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견해 역시 힘을 얻고 있다. 혈압이 높아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혈압이 있다. 정상혈압이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경우를 비정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합병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코혈압과 소금 섭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인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소금이 부족할 때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열정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이드 레닌 등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지 못할 뿐더러 지질 수치의 증가, 혈액의 오염,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한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멀쩡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과를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한다. 비염, 중위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부위별로 가야할 병원이 다르다 보니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비염에 피부염도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위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 모세의 기관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페체트병 신종 질병도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은 살균 소염 제도 부패방지 역할을 한다. 염증의 염은 불화자가 두 개다. 외부의 균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그쪽으로 긴급하게 혈액을 보낸다. 혈장과 백혈구가 치료를 하기 위해 상처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세포가 뜨거워지고 부어오르며 통증신호를 보낸다. 영어로 염증은 인플러메이션으로 불을 의미하는 플라마 즉 불꽃 속에 있는 상태다. 이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다. 화기가 성하면 수기로 수극화해야 한다. 물로 불을 다스리듯 계속해서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염증이 사라진다. 염증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몸에 수기운이 충분하다면 불이 나도 금방 진화되지만 수기가 모자라면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평소 수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저수지나 물탱크에 물이 풍부해야 진화작업이 수월한 것처럼 우리 몸에도 물과 소금이 풍부해야 염증이 잡힌다. 소금기가 부족해 체액의 염도가 낮은 사람은 염증에 시달린다. 혈중 염도가 낮아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강해진다. 백혈구의 활동성이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진다. 모기한테 물려도 상처가 덧나고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 비염 중이염 결막염 피부염 위염 인후염 등 몸 여기저기서 염증이 생긴다. 온갖 병명과 증상에도 병원에서는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 내성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렸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한의학 문원에는 소금으로 고창병, 종기, 부스럼을 다스린다거나 독층을 제거하고 상처에 살이 나게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동의보감을 보면 소금의 여러 효능을 설명하며 소금을 끓여 창을 씻으면 종독을 던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본초 강목을 보면 도끼를 죽이며 온갖 상처에 살이 나게 하고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민간에서도 상처난 곳에 소금물을 발라주거나 다치면 된장을 발라주는 등 소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왔다. 최근 소금이 염증을 제어한다는 사실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독일 공동연구진이 셀메타볼리즘에 기구한 논문을 보면 소금이 인체에 침입한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금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던 도중 상처가 난 피부에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들이 세균 감염에서도 빨리 회복되었고 소금을 적게 먹인 쥐들은 상처 부위의 고농도의 소금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인체는 감염된 피부로 소금을 보내 침입자를 물리치게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경우에도 감염 부위의 소금이 축적되는데 인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에게 소금을 공급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암울 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암흔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지,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소금으로 염장하면 잡균이 생기지 않아서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다. 가을에 김장을 하고 젓갈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이런 음식이 필수였다. 인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소금으로 염장한 식량이 있어서 가능했다. 상가집에 다녀오거나 전염병이 성행하는 지역을 지낼 때 시체를 염하거나 만질 때면 소금으로 손발을 씻고 이를 닦고 몸을 씻게 하고 소금물을 마시게 하여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소금이 모기의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벌에 쏘이거나 지내에 물렸을 때도 된장이나 소금물을 환부에 발라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식물에 이상이 생기면 뿌리를 살피듯이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이상증상의 뿌리부터 다스려야 한다. 우리 몸은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간이나 신장에서 미처 해독할 수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찌꺼기가 피부염증 형태로 드러나고 잇몸이나 눈, 혀, 코 등의 감각기관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처럼 짜서 밖으로 배출할 힘이 없을 때는 내부 어딘가에 노폐물을 쌓아둔다. 그러면 위염 대장염처럼 몸속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굳어서 덩어리나 종양이 되기도 한다. 눈과 코, 입, 치아, 피부처럼 밖으로 드러난 부분의 염증부터 뼈와 힘줄, 장기까지 염증을 달고 사는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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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거나 만성 만성염증에 시달리는 경우 음식으로 필요한 염분을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때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이나 소금물을 먹어주는 것이 좋다. 평소 식사 외에 소금을 먹던 사람이라면 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염증은 겉으로 보면 열감이 있어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몸속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찬 것을 피하고 따뜻한 국물이나 소금차 형태로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소변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모든 염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필요하지만 어디에 염증이 있는지에 따라 장기나 부위에 따라 추가해준다. 사례 고관절 괴사와 어깨 염증 역류성 식도염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 50대 초반의 제이씨는 고관절 괴사 진단을 받은 뒤 인공관절 치환술밖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실망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지만 갈 때마다 어떤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만 하기 위해 이유를 물었더니 진행 정도를 보고 수술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더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답답해하다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제이씨는 중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했고 만성소화 불량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력도 약하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 주변에서 문자나 메일의 내용을 읽어줄 정도라고 했다. 타고난 예민한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지내왔지만 고관절 문제는 그럴 수가 없었다. 통증도 심했고 걷기도 힘들어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더 절망스러웠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는데 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생이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해주고 충분한 휴식과 잠도 필요하다. 염증이 있거나 손상당한 부위는 회복될 때까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염증을 잡는 깨끗한 소금을 비롯해 고관절 기운의 뿌리에 해당하는 장부인 간담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섭생하기로 했다. 팥, 보리, 밀, 귀리 등 간담을 풀어주는 곡식을 바탕으로 신맛과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 영양을 해주면서 힘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금은 하루 15에서 20g 정도 꾸준히 먹었고 물은 필요할 때마다 더 먹어주고 따뜻한 차도 곁들였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찜질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염증이 나으면서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걷는 것도 편해져 두 달 후에는 아픈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회복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꾸준히 섭생하면서 몸에 균형이 잡히고 어깨와 목의 통증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편두통까지 없어졌다. 역류성 식도염도 사라지고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체력도 좋아져 그의 그의 가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갈 만큼 모든 기능이 정상을 되찾았다. 몸이 좋아진 후에도 소금은 늘 지니고 다니면서 스스로 섭취량을 조절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고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 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뉴머티즘은 관절염증이다.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으로 인해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증이 진행되면 온몸에 문제가 생긴다. 처음에는 손가락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무릎, 어깨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린다. 뉴머티즘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냉기로 인해 저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출산 전 후에 냉기가 들거나 산후 조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 등의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지만 몸이 냉하다 보니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과 같은 상태여서 물을 부어도 겉돌기만 한다. 이때는 몸을 데우고 체온을 올리는 찜질과 운동을 병행해야 소금이 잘 흡수될 수 있다. 처음에는 소금차 형태로 따뜻하게 마시면서 곡식주머니 찜질팩 등으로 배를 데우고 족탕 각탕으로 굳은 몸을 풀어준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과 귀에 이상이 온다. 모든 감각기관은 물과 소금의 영향을 받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특히 신장과 밀접한 감각기관인 귀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중의염, 이명, 청력이상, 이석증, 메니에르병 등 귀와 관련된 문제는 오행에서 숙인 신장과 관련이 있다. 신장의 문제라고 해도 현대의학에서 진단받는 병의 개념과는 다르다. 신장이 지닌 힘, 신장이 생명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지 조직이상이나 손상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물과 소금의 수기를 보충해주면 귀에 뿌리 격인 신장이 튼튼해지면서 관련된 증상이 사라진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염분과 수분 보충을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초기에 진화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진행되어 중의염까지 갈 수 있다. 비염과 천식 소금이 필요하다. 요즘 비염 없는 아이를 찾는 것이 더 빠를 만큼 비염은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다. 비염도 염증이기에 소금 부족이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찬물을 즐겨 마시면서 몸을 별로 쓰지 않는 생활습관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아래는 차갑고 위쪽은 뜨거운 상태로 만든다. 비염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왜 내 몸이 콧구멍을 막고 있을까? 왜 콧물을 수시로 흘려보낼까? 비염의 종류에 따라 대처법이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속이 차고 건조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 바람 이 공기가 자신에게는 버거울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분비물을 만들어 계속 점막을 촉촉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뿌리인 폐와 다른 내장기관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 인 것이다. 체온을 올려주고 염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해당 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섭생을 계속하면 속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지면서 비염 증상도 사라진다. 비염은 종류에 따라 소금 섭생도 다르다. 첫째, 흐르지 않고 뒤로 넘어가는 비염인 경우 콧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달라붙어 있다. 뻑뻑한 코가 뒤로 넘어가서 특히 잘 때 괴롭다. 심하면 염증이 쌓이고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충농증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염분과 수분으로 염증을 잡고 농도를 희석시켜줘야 한다. 뻑뻑한 코를 부드럽게 만들어 밖으로 배출하려면 소금과 함께 목기인 신맛 나는 것들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소금차에다 레몬즙이나 레몬차, 오미자차를 섞어 마시면 좋다. 둘째, 콧물이 줄줄 흐르는 비염인 경우 콧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재채기를 자주 한다. 이때는 소금과 함께 폐의 대장 기운을 튼튼히 하는 금기의 매운맛으로 영양해준다. 소금차는 기본이고 여기에 맵고 화한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알레르기성인 비염인 경우 환절기에 자고 일어났을 때 심하고 신경쓰이는 일이 있으면 더 심해진다. 체온이 떨어져 있고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데 상화기에 해당하는 떫은 맛을 보충해주면 좋다. 소금차와 함께 꾸지뽕 차나 따뜻한 요구르트가 도움이 된다. 사례 비염과 천식 피부건조 가려움증 40대 중간에 엘씨는 중학교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해 왔다. 환절기에 심해졌다가 한겨울에는 조금 덜한 것 같다가 봄이 되면 재발하고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염이 심했다. 비염도 비염이지만 한 번 시작하면 발작하듯 멈추지 않는 천식은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자다가 발작처럼 천식이 시작되면 흡입기로 겨우 버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비염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데 이때 온몸의 피부가 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몸속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는 느낌이 들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 극다 보면 피가 나고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다른 곳이 더 가려워 피부병까지 생겼다. 피부과에서는 비염약을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 주름도 늘어나고 외모도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생각처럼 물이 먹히지 않았고 몸은 자꾸 무거워 지기만 했다. 비염과 천식으로 숨이 차서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보니 두통이 시달렸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목도 잘 쉬고 수시로 가라앉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고 싶어 자연치유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엘씨 역시 저염식하던 식습관을 바꾸고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기로 했다. 곡식 위주의 섭생으로 영양을 하면서 깨끗한 소금을 하루 세, 네 번 정도 먹고 비염이 심할 때는 소금량을 더 늘려 먹었다. 소금을 먹으니 물도 자연스럽게 당겼고 소변량도 늘어 부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졌다.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따뜻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충분히 마셨다. 찬물 찬물을 먹던 습관도 바꾸고 천천히 걷는 운동도 병행했다. 그러자 차츰 코가 시원해지더니 비염이 좋아지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 건조하고 푸석하던 피부도 윤기가 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그 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가족들을 보살폈는데 비염과 여드름이 심했던 아들과 딸도 건강해지고 통풍과 탈모로 고민하던 남편도 건강을 찾았다. 지금은 온 가족이 10년 넘게 소금 섭생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탁한 것을 맑고 깨끗하게 어혈을 풀고 피를 맑게 소금을 먹고 건강을 찾은 사람은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소금과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가 정혈작용 즉 피를 맑게 하는 일이다. 노폐물이나 중금속 불필요한 지방질을 배출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안색이 탁해지고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몸의 여러 조직이 딱딱해지고 여기저기 당기거나 결리는 곳이 많아지고 쉽게 지치고 피곤할 뿐 아니라 오래된 세포의 교체가 늦어져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도 없어진다. 죽은깨나 기미는 죽은 세포의 일종이며 깨끗한 물과 소금은 세포 재생을 도와 새로운 세포를 생성시킨다. 몸속에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이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물과 함께 신장을 통해 몸속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한다. 중금소, 지방, 유해가스를 흡착해 밖으로 빼내고 요산, 요소, 활성산소 등 찌꺼기도 소변과 땀으로 배출한다. 신장의 200만 개에 달하는 네프론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구체는 하루 16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 깨끗한 피는 재흡사하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방광염, 신우염, 요로결석, 신장병이 생길 수 있다. 물과 소금이 부족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가 끈적거린다. 탁한 혈액은 가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고 깨끗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시력이 약해지고 뇌혈관이 막히고 노폐물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뼈와 근육 피부가 약해져 성장과 재생도 둔화된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의 흐름도 좋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어 에너지가 생긴다. 탁한 혈액을 밀어내기 위해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던 고혈압 상태도 좋아져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 꼴절이나 타박상 교통사고 등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물과 소금은 꼭 필요하다. 멍은 그 부분에 어혈이 고여있는 것인데 이때 소금을 먹으면 고인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보다 물과 소금을 넉넉히 먹으면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덜하다. 소금으로 피부 미인 되기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 등 철새미녀들이 소금으로 목욕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소금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소금 섭취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이 잘생기지 않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로 바뀐다. 소금은 노폐물과 찌꺼기를 밀어내고 짜내어 혈액을 맑게 해준다. 또한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해 건조함을 막아주고 염증을 없애주어 피부 트러블이나 뾰루지 등을 막아준다. 정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았던 사람 화장품 하나에 수십만 원을 썼던 사람이 로드숍에 저렴한 화장품을 쓰고도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 커버력 좋은 화장품을 덧발라야만 외출이 가능했던 사람이 스킨과 로션만 바르고 맨 얼굴로 외출할 수 있을 정도다. 소금이 가진 살균 정화 보습력은 피부 걱정 없이 지내게 해준다. 수분이 차올라서 탄력이 생기고 주름이 펴지는 일까지 생긴다. 외부에서 바르는 화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속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따를 수는 없다. 요즘은 아토피가 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등의 피부질화는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고 대처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염증이다.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한데 피부염도 마찬가지다. 피부가 안 좋다 보니 가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반응이 나타나면 그 음식은 바로 경계 대상이 된다. 그처럼 가려먹고 금하는 것이 많아도 생각처럼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다. 심한 경우 영양실조 진단을 받기도 한다. 피부를 고치는 것보다 건강해지는 것이 먼저다. 건강해지면 피부는 저절로 좋아진다. 입에 맞게 간을 해서 간간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 몸은 짭짤한 음식이 당긴다. 짭짤한 김이 좋고 장조림이나 장아찌 짭조름한 반찬이 맛있다. 특히 아이들은 입맛이 살아있고 음식에 대한 편견이 없다 보니 밥상에 소금을 두면 깜짝 놀랄 만큼 짭짤하게 간을 해서 먹는다. 음식을 짭짤하게 먹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식사 외에 따로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차 몇 대만으로 금방 진화되는 불과 몇 날 며칠을 꺼야 하는 불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필요한 소금량은 사람마다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건조함을 잡아라. 탈모, 건선, 노화, 주름. 아기 피부의 핵심은 수분이다. 신생아는 몸에서 수분이 80% 가까이 된다. 어린 나무일수록 물기가 많고 나이들수록 물기가 줄어들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무작정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물을 보유하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수분을 보유하지 못한 몸은 건조해져서 쉽게 주름이 생긴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꽃나무가 자랄 수 없듯 건조하고 열기가 많은 두피에서는 머리카락도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 염분이 많이 부족하면 물이 당기지 않는다.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몸은 물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시 빼낼 수밖에 없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빠지지 못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뾰루지나 잡티도 많이 생긴다. 무염식으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무염식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은 금방 줄어든다. 그러나 단기간에 빠진 것은 수분이지 살이 아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피부와 근육은 탄력을 잃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갑자기 노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어지럼증이나 이명, 소화장애가 올 수 있고 생리 불순이 생기는 등 후유증도 있다. 그런데 소금과 물을 잘 섭취하면 부지런히 수분 크림을 바른 효과와 비교할 수 없는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다. 머리 쪽에 떠있던 열을 내려주면 두피에 힘이 생겨 탈모가 멈추고 머리카락에도 힘이 생긴다.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전반적으로 탈모가 진행되는데 특히 정수리와 뒷머리 부분에 탈모가 심해진다. 또 심한 곱슬머리가 되기도 하는데 소금이나 소금이 들어간 발효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머릿결이 많이 펴진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발기부전 성욕 감퇴 젊은 남성들 가운데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심한 경우 혈기왕성한 고등학교 때부터 발기부전이었다는 남성도 있다. 특히 학창시절의 모범생 소리를 들으면서 입시 공부에 올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꽤 있다. 머리쪽으로 기운이 너무 쏠리고 몸을 거의 쓰지 않다 보니 상상이나 꿈속에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탈모 비염 고혈압 통풍 등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 부분은 아예 포기하며 산다고 쓴 웃음을 짓기도 한다. 또한 정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발기는 쉽게 되지만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경우 물과 소금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거나 몸속 진액 부족으로 성생활이 고통스러워 진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피하게 되어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몸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수기운이 부족하면 이처럼 성별과 상관없이 성생활이 힘들어지고 즐겁지가 않다. 이런 문제는 물과 소금을 기본으로 부족한 수기운을 채워주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사례 발기부전과 탈모 30대 후반의 직장인 에스씨는 디스크와 탈모 만성피로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나름 건강관리를 신경 써서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발기부전이었다. 그는 상담을 통해 탈모 허리병 발기부전 약한 지구력 땀 조절이 안 되는 증상 등이 모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육기 잡곡 중심의 식사를 한 끼 이상 꾸준히 하면서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고 소금은 식사 외에 하루 세 번 정도 따로 챙겨 먹었다. 소금을 시판되는 보리차 음료의 1% 농도로 타서 점심때부터 물 대신 마시기도 하고 이온 음료에 타서 먹기도 했다. 그냥 물보다 잘 넘어가서 먹기도 수월했다. 또한 걷기로 체력을 기르고 뒷심을 기르는 허리 운동 등과 뒤쪽을 풀어주는 체조 등을 틈틈이 했다. 소금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함이 덜하고 야간 요가 없어지고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렸던 일이 줄어드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2주일 정도 지나자 발기부전이 해결되었다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이외에도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급하게 먹던 습관이 사라지고 식사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체질적으로 수기운이 약한데다가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온 가족이 저염식을 해온 탓에 그동안 염분 부족이 심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꾸준히 섭생한 결과 몇 개월 뒤에는 머리숱도 많아지고 두피도 깨끗해졌다. 윤기와 빗기 없이 허옇던 얼굴에 생기가 도는 등 피부가 좋아지고 탈모가 해결되면서 자신감도 생겼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푹 잤다는 느낌이 들면서 피로감이 사라졌다. 체력이 좋아지면서 실행력도 향상되어 업무와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었고 실제 성과로 나타났다. 5년 차인 지금도 스스로 소금량을 조절하며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나님 유산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나님의 경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나님 문제로 상담하러 오면 우선 임신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고 이야기한다. 잉태하려면 물기 온기 걸음기가 필요하다. 이 중 물기와 온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생명체는 있어도 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생명체는 없다. 오행의 기운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특히 수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기운이 튼튼해지면 남자는 정자수도 많아지고 활동성도 좋아지며 여성은 적당한 온기와 물기가 있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 난임 검사를 한 결과 정자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으면 인공수정을 고민하게 된다. 한편 정자수의 이상이 없고 활동성도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남녀는 음양 관계로 모든 면에서 상대적이다. 여성은 질이나 외음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한 산성을 띈 분비물이 나온다. 반면 남성의 성기에는 알카리성 분비물 중탄산 나트륨이 나와 산성을 중화시키고 정자가 살아남도록 해서 무사히 수정에 까지 이르게 한다. 남성의 경우 사정을 하더라도 나트륨이 부족하면 수정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음식의 간이 짭조름해야 소화도 잘 된다. 음식에 소금을 많이 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만 이 아니다. 과거에는 냉동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소금을 썼다고 하지만 집집마다 냉장고가 몇 대씩 있는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간장 된장 장아찌 같은 염장 식품을 먹는다. 소금의 삼투합 작용은 수분은 빼내고 적당한 염도를 배게 한다. 그리고 부패성 미생물 작용을 억제하고 유익한 균의 발효 기능을 활성화 한다. 짠맛은 입맛을 도두는데 입맛이 없을 때 간장 게장은 밥도둑이 되고 참기름에 간장을 넣어 쓱쓱 비벼 먹거나 장조림 장아찌 등 짭조름한 것이 들어가면 없던 식욕도 생긴다. 여름에 오이지 짠지 같은 것을 먹고 나면 피곤이 가시고 기운이 나고 더위에 지친 입맛도 돌아온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입맛에 따라 짭조름하게 먹는 게 좋다. 수금기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썩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수십 년을 먹어왔던 소화제를 끊고 입이 짧은 아이가 먹성 좋은 아이로 바뀌고 늘 가스가 차서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져 세상이 달라 보일 정도다. 짭조름하게 먹어도 속은 훨씬 편안하고 가벼워진다. 옛 문헌들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오래된 체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입맛대로 짭조름하게 먹고 필요한 경우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챙겨 먹으면서 소화제 먹을 일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재료가 들어오거나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때 두드러기나 뾰루지 같은 형태로 드러난다. 피부 트러블의 상당수가 소화와 관련이 있다. 소금과의 전쟁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소금에 대해 비판 일색이던 분위기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소개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 제한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저염식 정책은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의료 전문가와 학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금 섭취량은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금의 위험성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염분이 필요한 사람마저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서 저염식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타민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인의 고혈압증은 98% 이상이 소금과 관계가 없다. 신장이나 호르몬, 혈관, 혈액의 문제다. 대다수 일본인에게 염분을 감량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염분 감량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의 최고상이라 불리는 지바상을 수상한 아오키 규조 박사의 말이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의사와 영양학자, 건강 칼럼니스트 가운데서도 저염식 정책의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블로그나 책을 통해 소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와 한의사가 늘고 있다. 해외 여러 매체와 연구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저염식 정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하루 염분 섭취량 5.8g 미만 이라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IOM 전문위원회는 염분 섭취와 건강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 보고들을 검토한 뒤 염분 섭취량 측정법에 한계가 있으며 증례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소금 섭취를 3.7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심장협회의 권장안도 부정해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저염식이 오히려 심혈 관객의 질환을 악화시키며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저염식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렌시세 최신호의 영국 연구팀이 49개국 13만 명의 소금 섭취량과 사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 저자인 앤드류 매트의 박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 큰 악영향이 생긴다. 핵심은 소금을 줄여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지느냐 의 여부다. 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 소금 섭취보다 체중 증가 비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고혈압이 질병의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반드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고혈압이 모든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도 입증된 바가 없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견해 역시 힘을 얻고 있다. 혈압이 높아도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혈압이 있다. 정상혈압이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난 모든 경우를 비정상으로 보면서 끊임없이 합병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병에 대한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코혈압과 소금 섭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소금과 인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소금이 부족할 때 생기는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소금이 오히려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고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저염식은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장병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 가운데서 소금을 적게 먹은 환자 그룹이 많이 먹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속 지방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 중성 지방이 쌓이고 단백질 침착으로 고지열증이 고지열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소금 섭취를 줄이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며 조기 사망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저염식을 하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이드 레닌 등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지 못할 뿐더러 지질 수치의 증가 혈액의 오염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염식을 할수록 살이 찌고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하버드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있다. 국내 연구팀 역시 갑상선 환자들이 싱겁게 먹을 경우 전해질 균형이 깨져 위험해질 있음을 경고하면서 적당한 염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갑상선암이나 당뇨병 신장병 환자도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을 피하라고 강조한다.